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이야기에서 두 청은 광저우시 하이좋 구역의 강빠지 진리를 무릎 꿇렸다고 하는데 전에 자우산방 조직과 진리라는 두 조직을 무너뜨리자 이 두 청 일당은 아주 그냥 기곤만장해졌다고 합니다. 광저우시에서 이 두 큰 조직을 꺾어버렸으니 이제 또 누가 있겠냐고요? 웬만한 깡패 조직들은 이미 이것들을 슬슬 피해 다니기 시작하였었고 점점 더 눈에 뵈는 게 없을 때였었다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산 위에 또 산이 있다고 그 하빈에서도 조애나한테 달려드는 놈이 아직 있는데 광저우시라고 없겠습니까? 그렇게 눈에 뵈는 게 없었던 두 청 일당은 또 한 차례 큰 사건이 휘말리게 되었다고 합니다. 이러한 돈이 흔해 빠져서 이 쓸데없는 놈들은 맨밤 뭐하겠습니까? 맨날 이 나이트에 저 룸사롱을 바꿔가면서 맛집들을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또 오후 2시쯤이 되어서야 이 다들 푸시시 해서 일어나서는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디서 노면 좋겠습니까? 그건 뭐 나이트들이고 아가씨들이고 다 거기서 거기여서 뭐 재미가 없다야 네, 우리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이러한 놈들은 그럴만도 하겠죠. 그러자 여 토창리라 놈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 형님들 리왕 구역의 나이트는 우리 아직도 한 번도 안 가봤었는데 그쪽은 어떻겠습니까? 여기서 리왕 구역은 두창이 있던 하이조 구역이 바로 왼쪽에 있는 곳인데 그러자 두창이 리왕 구역? 그쪽은 도시가 매우 낙후하다던데? 그러한데 뭔 재미가 있겠네. 하지만 토창이 이 대가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 전거가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. 그 리왕 구역은 소수민족들이 아주 많은 지역이거든요. 하여 나이트의 아가씨들도 여러 소수민족들로 이루어진 아주 가야각색이라는데 그런 게 바로 색다른 재미가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오호 그래? 알았다 우리 오늘은 하이토가 가장대로 가자. 오늘 밤 리왕 구역에서 이 겁나게 털세세쩍이는 거다. 저번 이야기에서 토창이 그 두창이 맞지 않게 위에서 감싸느라고 이 경미한 뇌진탕까지 왔잖아요. 근데 이 요만한 것도 못해주겠습니까? 그렇게 리왕 구역이 후구어 나이트라는 곳으로 이 척 들어갔다고 하는데 야들아 그 제일 좋은 술 황자 리포로 여기를 쫙 채워라 알았니? 그리고 그 묘족이 아가씨들도 여기 형님들 한 명당 세 명씩 되게 에이? 이 푸짐하게 토이스를 시키고 말이다. 이 리왕 구역은 소수민족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묘족 여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. 중국에서 묘족 여인들 또한 이쁘다고 소문이 아주 자자한데 하지만 이러한 큰 소리는 원래 왕룡장님 몫인데 이 토창이라 놈이 앞장서서 하느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저, 저 놈이 이제 내 대사를 빼앗아서 내, 내 할 말이 없네? 그렇게 왕룡장도 입이 근지근지 이래 나섰지만 이 말은 못하고 앉았다고 하는데 여 아주 자연스럽게 아가씨들 세 명씩 초이스를 해서 이 두 겨드랑이 하나씩 끼고는 또 무릎에다가 하나씩 올려 앉히고 이 아주 화끈하게 즐기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때 이 나이트 음악이 멈추고 MC가 나서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, 오늘은 불금이라서 저희 초대 가수를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샤오야오요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,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실력은 좋은데 기회가 없었던 무명 가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? 이 샤오야오야오라는 여자 또한 이쁘디 이쁘고 노래 실력도 좋았지만 빛을 못 보고 있는 신의 가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가수는 어디 가나 많았었고 다들 신경도 안 쓰는데 말입니다 근데 저거 아주 먹음직한데 오늘 밤은 내 저걸로 해야 되겠다 네, 그러면 이 얘기를 한 건 누구였을까요? 그건 바로 놀랍게도 그 제일 정직할 것만 같았던 타우창이었다고 하는데 이 놈은 제일 처음에는 아가씨 손도 못 잡는 이 매우 부끄러워하는 놈이었잖아요 왜냐하면 타우창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껏 놀지를 못했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두 정을 따라다니며 이 유흥업에 눈을 떴는데 말입니다 네, 이 바람도 늦바람이 더 무섭다고 이 하이토가 이제 나이트 같은 데로 가게 되면 제대로 발광을 하며 즐긴다고 하는데 특히 술이 알다달해지게 되면 아주 생쇼를 해대는데 이 곁에 놈들이 막 쫓팔려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술이 알다달하게 잘 된 타우창이 이 비틀비틀거리며 무대 위로 올라가서는 그 여자 가수의 손을 그냥 확 끌어잡았다고 합니다 자, 가자 에이 오늘 밤은 이 어르신이랑 홍콩 함 다녀오자 네, 하지만 이 아가씨는 싫다고 손을 뺐다고 하는데 그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거절하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어쭈 뭐야 맨즈 안주게 니네 누구를 모시고 있는지 아니 이 바닥에서 아예 확 묻어버리기 전에 빨리 가자 네, 타우창은 원래 이러한 놈이 아니었었는데 그 권력이 곁에 있으니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데 이러니 권력이란 게 무섭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나이트의 보안들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겠습니까 이 다짜고짜 두 명이 보안이 달려들어서 그 타우창이 팔을 이 비틀려고 했었다는데 하지만 여러분 타우창이 누구죠? 중국의 중란하의 즉 한국의 청와대 같은 곳에서 활약하던 보디가드인데 아무리 훈련을 잘 받은 보디가드라 할지라도 그 타우창이 앞에서는 잽도 안 되었다고 하는데 타우창은 다짜고짜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하면서 툭툭 걷어찼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 두 덩치 좋은 보디가드는 쿵하고 맥없이 쓰러지더니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게 바로 진정한 강호에서 이 싸움이 도화선인데 먼 아버지 큰 원수가 있어서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하는 거고 이 현실에서 일으켜도 우연하게 싸움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자그마한 모순이 커지고 커지다가 이 한동안 전 광동성을 들썩이게 한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는데 그리고는 나중에 쬐오디안 파탄이라고 이 한국으로 치면 사건 파일 같은 시사 방송에도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나왔냐고요?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우창이 두 보디가드를 때려 눕히자 그러자 말입니다 하오 하오 이 주위의 다른 손님들은 다들 그 타우창이 솜씨를 보고는 박수를 막 제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타우창이라는 놈이 더덕두기양양 해놨다고 하는데 원아야 에이 또 원아 내 앞을 막아보겠니 오늘 이 여자는 내 꼭 데려가야 쓰겠다 네 그야말로 진상에도 타우창 같은 또 이러한 진상이 따로 있을까요? 그 제일 처음에 아가씨 손도 못 맞으던 타우창이 제대로 나쁜 물을 먹은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나이트 측에서야 가만히 놔두려고 하겠습니까? 이 수십 명이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보디가드 놈들이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뭐야? 그제야 뚜청 일당이 이 무슨 상황인지 알아냈다는데 흐흐흐 요번에 우리 타우창이 한 건 아니? 야들아 빨리 가서 우리 타우창 곁을 지켜주자 뚜청 웬난 왕농장 따즈 등등이 부랴부랴 무대 위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하지만 네 여기서 힘을 쓸 놈이 누가 있겠습니까? 그 하얼빈의 강빠즈 쪼웬남밖에 더 있겠냐고요 웬난이 제일 앞에 척 나서서 왼손에 권총을 꽉 거머쥐고 이 오른손에 담배지를 풀풀 했었다고 하는데 흐흐흐흠 그 쪼웬난이 혼자 나서서 담배지만 풀풀 하고 있었지만 이 수십 명이 칸창즈들 그 누구 하나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못됐다고 하는데 이놈이 비록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서 있기만 하지만 이 죽은 명태 눈까비의 이 팩이 어디로 가겠습니까? 이러한 놈은 진짜로 권총을 쏜 놈이었으니 말이었죠. 그러자 이 웬난이 담뱃불을 훅 던지며 얘기하는데 왜 다들 아이하게? 아이하게 쓰면 우리 간다. 웬난은 뭐 화도 안 내고 태연자약하게 물었었는데 이놈들은 그 누구 하나 대꾸도 못했다고 합니다. 이게 바로 가게 치안을 유지해주는 보안들과 이 깡패 건다들의 차이점인데 자기네들은 쥐꼬리 많아 월급이나 받아 먹고 일하는데 누가 권총 앞에서 나서겠냐고 그렇게 쪄앤하니 혼자서 이 수십 명이 칸창자들을 맞고 두 청일당은 아주 당당하게 자리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일은 그냥 이렇게 끝날 수 있었을까요? 천만에! 만약 이러한 거에 겁을 먹고 그냥 꿍참을 놈이라면 어떻게 이 큰 나이트를 하겠습니까? 이 나이트 사장은 이름이 리 후꽃이라고 불렀었고 하여 나이트 이름을 후꽃 나이트로 지은 건데 근데 뭐? 내 나이트에 와서 깽판을 치고 도구에는 강호에서 노는 놈이 아니고 삽가인데 하여 이 띠띠띠 어디론가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. 왜? 라오헤야? 이 놈은 강호에서의 호칭이 라오헤라고 불렀었는데 온몸이 털로 두툼하게 덮여져 있어서 이 라오헤 즉 검은 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어제 어떤 함무리 깡패놈들이 우리 가게 와서 행패를 부렸었는데 말이다. 근데 그 놈들 그거 그 찔리를 꺾은 놈들이라네? 그래서 말인데 라오헤야 그 찔리도 상대가 안 되는 놈들 너 당해낼 수가 있겠니? 그러다 뭐 뭐라고요? 지금 저랑 찔리를 비교하는 겁니까? 하 참 어이가 없네. 그러한 뺀질뺀질한 놈도 뭐 깡패건달에 속한답니까? 그러한 놈은 우리 강호바닥에 속하지도 못하는 놈이랍니다. 여러분 라오헤와 찔리는 완전히 다른 전반대 스타일인데 둘 다 비록 흑사회에서 놀긴 했지만 찔리는 삽가이고 이 라오헤는 순 깡패건달이라고 하는데 찔리는 대호텔도 소유하고 이 카지노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 라오헤는 그 순 주먹으로 보호비로만 먹고 사는 주먹 조직인데 자 어디보자 그 찔리를 바바놨다는 놈들 그 대가리가 어느 만큼 큰 놈들인가 한번 보자 그렇게 라오헤라는 놈이 두청한테 전화를 넣어서 선전포고를 하고 한 붙을 날짜까지 잡았다고 합니다. 사실 두청도 요번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벌써 전화 온 거야? 그럼 누구를 쓰지? 두청이 고민하자 이 곁에서 따즈가 얘기하는데 두청아 그 선전왕 짜다이자니? 그놈이 그래도 예의도 있고 이 일처리도 깔끔한 것 같은데 걔를 부르지 그러냐? 하지만 이 곁에서 외나니 쭉거리는데? 따즈야 짜다이는 뭔 얼어죽을 짜다이야? 누가 봤으면 뭐 우리 쪽에 선수가 없나 하겠네? 천거 그 얘기만 하십시오 내 전화 한 통이면 그 아바아바 하는 것들을 불러서 싹 다 굴려드리겠습니다 네 두청도 즉거 즉다즈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쪼에나니 계속 따즈 따즈라고 부르는데 하지만 두청 아냐아냐아냐 왜 나나 그건 상상도 하지 말라 두청은 그 사리만 놈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으스레났다는데 짜다이는 저번에 금방 썼었는데 안됩니다 내 따로 쓸 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청이 쓰려는 놈은 과연 누구였을까요? 이 시각 두청이 백조호텔 부근에 위치한 찔리 대호텔인데 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파 죽거든 내 찔리 이 덩치에 이 재산에 이 세력에 그래도 그 조그만 놈한테도 얻어 터져야 하다니 내 불통하다 야 네 그건 바로 찔리였었다고 합니다 저번 이야기에서 두청이 놈이 목숨은 살려줬지만 그냥 놔두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요 키 160이나 될까 말까 한 두청이 그 키 190인 찔리를 올려다가 짱짱짱 이 쾅쾅쾅 냅다 밟아놨다고 하는데 하여 찔리는 이빨도 몇 대가 나가고 이 온 얼굴에 멍이 들고 아주 형편없었다고 하는데 하하하하 이거 두청인지 뭔지 새기 새더라 내 큰형님이 꽝조시 넘버투 부시장인 것도 그놈 앞에서는 개뿔도 아니네 그렇게 찔리는 온 얼굴에 시꺼멓게 멍든 곳을 어루만지면서 끙끙 앓고 있는데 삘리리빌리리 전화가 오는데 왜 내 두청이요 어떻게 나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? 그러자 니 니 니 니 뚜 뚜청 순간 그 찔리라는 놈의 병상에서 발 따라 일어났다고 하는데 예예예 어르신 헤헤헤 안그래도 저 요즘 어르신한테 문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먼저 전화를 다 주시고 됩니다 예? 돼요? 그 어떠한 일이든지 이 찔리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뚜청이 당황해지는데 그... 그... 그쪽이 내보다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하지만 저쪽에서는 아주 신이 낫다는데 뚜청 어르신 이 강호에서 어디 나이로 아래위를 따진답니까? 당연히 힘과 멘즈로 따져야 하는데 뚜청은 저희 형님도 아니고 어르신입니다요 헤헤헤헤헤 그 뭐 광조시 넘버투 부시장 류시장이고 뭐고 개 똥이나 처먹으라쇼 꺼지라쇼 저 이제부터는 어르신을 미시겠습니다 헤헤헤헤 에헤헤헤 이렇게도 빨리 갈아탄다고? 그러자 뚜청이 난 처해 하면서 얘기하는데 에헴 그 다름이 아니고 내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하지만 저쪽에서 부탁이라뇨 형님 저한테 부탁이라뇨 당치도 않습니다 큰형님 명령이요 저한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행님이 말 한마디면 위로는 칼산이고 아래로는 불바다라고 할지라도 이 한몸 더 지겠습니다요 뭔데 형님의 에? 네 이 찔리같은 머리가 좋은 놈이 공산당 2세 라인에 들어갈 기회를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? 요 절대적 충성을 맹세했다고 하는데 이러니 여러분 병법에서 말하기를 적은 아우가 될 수 있는 법이고 그 반대로 아우도 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하지만 요번에 이 사건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그 아짜짜하고 짜릿한 실화 이야기 이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자 이제